반갑습니다. 장남영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전자공학개론 강의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통신공학하고 전자공학하고 전자회로 이렇게 세 과목을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자공학개론 이 과목의 수강생이 제일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통되어지는 직군들이 많아서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자공학개론이라고 하면 사실 전자공학이라고 불려지는 파트의 모든 과목을 총망라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전자공학과에서 대학의 전자공학과에서 배우는 다양한 어떤 과목들을 총망라한 그 시험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차례를 보면 총 이 교재는 총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 과목으로 분류해보면 한 4과목, 5과목 정도 돼요. 전자공학과에서 배우는 학문 과목으로 치면 그래서 1장을 보면 오늘 말하는 1장을 제가 할 거예요. 1장을 보면 정전현상 및 자기현상 이런 말이 나와요. 정전현상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전기력 혹은 전기장이라고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전기적 현상을 다루는 거예요. 물질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현상. 예를 들면 정전기 같은 거. 그렇죠? 혹은 전류 혹은 전압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물질과 물질 사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기적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자기현상은 말 그대로 뭡니까? 연구자석이라든지 전자석을 이용해서 자기장이 발생하는 거. 왜 이런 자기장이 발생하는가. 그럼 자기장이 발생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주변에서. 물질과 물질 사이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바로 정전현상과 자기현상이에요. 이걸 전자공학적 입장에서 한 과목으로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전기자기학이라고 불러요. 이 부분을. 그래서 전자공학에서는 가장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왜?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주 거시적으로 눈에 잘 보이는 데서 발생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또 어떻게 해요. 미시적으로 매우 작은 원자 단위에서 이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무지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제 1장 부분. 1장 파트예요. 그런데 1장 파트를 잘해야지 이상을 순조롭게도 따라올 수 있어요. 2장은 뭐냐면 이러한 전기자기현상을 해로적으로 끌고 와서 그런 현상을 이용해서 어떤 전기적인 특성을 우리가 해석하거나 혹은 그걸 이용해서 활용하는 응용 파트가 바로 2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2장은 해로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옥으로 치면 말 그대로 해로이론. 해로이론은 전압이 주어진다든지 혹은 저항체가 주어진다면 하나의 루프를 이루었을 때 그때 흐르는 전류가 있고 그래서 V나 IR나 오음의 법칙에 따라서 어떤 전기를 소모하는 노메스는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소모할 것이며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시계의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핸드폰이 전기로 구동을 하죠. 그렇죠? 맞아요? 이런 핸드폰이 어떤 원리, 어떤 해로적인 구성을 통해서 핸드폰이 구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 등등을 다루는 게 바로 이 해로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TV를 본다. 그럼 어떤 정보를 인간한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 바로 해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2장이에요. 해로망이에요. 그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 반도체 이론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3장부터 몇 장까지이냐면 쭉 가서 9장까지는 전자공학에서 감옥으로 치면 전자해로에 해당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3장부터 9장까지. 이게 전자해로고 여기서 8장부터 9장. 8장, 9장은 따로 분류를 한다면 디지털 전자해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지털, 디지털 시스템을 다루는 파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앞장까지, 7장까지는 아날로그 전자해로.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두 가지 아날로그 전자해로, 디지털 전자해로. 이렇게 두 가지 구분을 해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3장부터 9장까지는 전자해로라고 하는 하나의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0장은 제어의론, 자동제어. 말 그대로 오토메이션 컨트롤 시스템. 있죠? 오토메이션이니까 자동이겠죠. 자동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제어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다루는 게 10장이에요. 이렇게 총 과목이 한 과목, 두 과목, 세 과목, 네 과목 정도. 네 과목 정도로 구성되어지는 게 지금 전자공학교로.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는 이렇게 네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보통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들이 이렇게 총 10장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보통 군문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서도 이렇게 지금 책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전자공학교로는 사실 범위가 무지 넓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사실 이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4개월이라는 시간을 일단 이론으로 할 일을 했어요. 그리고 2개월은 문제풀이로 아마 진행을 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최대한 4개월 내에 아마 이걸 다 끝낼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 설명의 방식 그다음에 그걸 이해하는 여러분들의 이해 정도에 따라서 그 기간은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미스매치가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 다 마스터를 해 줄 거예요. 4개월이 지나더라도 시간을 따로 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두 달 더 풀어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충분히 문제 연습과 풀이 과정 그다음에 이론적인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천천히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할 거라고 제가 해 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 군무원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복원된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최근 6년간 문제 전자공학이라는 기출문제들을 분석해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007년도에서부터 2012년도까지 출제되었던 6년간 출제됐던 문제를 제가 갖고 있어요. 전자공학에 관련돼가지고. 총 여태까지는 150문제가 문항이 돼요. 이 150문항 중에서 아까 분류했던 과목별로 어떤 어떤 파트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가 이걸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전자로 부분이에요. 전자로 부분은 3장부터 9장까지라고 그랬죠. 그렇죠? 디지털까지. 그 파트에 있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몇 문제가 출제가 됐냐면 90문항이 출제되었어요. 90문항. 그리고 아까 중에 디지털 아날로그로 전자로 부분을 나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전자로를. 그때 디지털 파트가 몇 문제가 나왔냐면 한 24문제. 그다음에 아날로그 파트가 66문제 정도 나왔어요. 어쨌든 150문항 중 90문항 정도 나오니까 몇 프로냐면 한 60%가 돼요. 전자공학교론에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서 25문제 중에서 어떻게 전자해로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60% 나왔어요. 이 년도에는 한 6년간. 그러니까 사실은 전자공학교론에서도 전자해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출제되는 비중이 가장 높으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해요. 전자공학교론 중에서 다른 부분 시간에 대해서 다른 걸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전자지역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전자해로를 따로 또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전자공학 부분은 거의 반 이상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두 번을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장점이 있긴 해요. 어쨌든 전자해로 부분이 한 60%는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출제가 많이 된 부분이 해로이론이에요. 해로이론은 몇 문제가 나왔었냐면 서른 문제가 나왔어요. 30문제. 그래서 이때는 이 논은 한 20%입니다. 해로도 보면 RLC 직병렬해로 해석하는 부분 그 다음에 단자망, 이단자망, 사단자망 이런 걸 해석하는 부분 등등 여러 다양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해로이론 파트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해로이론은 만만하거나 간단하거나 쉽지는 않아요. 이해하기가. 하지만 전기와 자기현상을 조금 이해가 된다면 해로이론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물론 수학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에서. 하지만 이 해로이론은 한 20% 정도 문제 비중을 차지했어요. 언제? 이때에는. 이때에는.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갖고 이 문제 한 6년간 통계를 내보니까 이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문제가 뭐였냐면 전자계약 파트에서는 총 18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프로로 치면, 프로테로 치면 한 12% 정도. 이 정도 출제 비중을 갖고 있어요. 전자계약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 통신 해로가 또 어떻게 해요. 여기에 전자공학개론의 통신 해로도 등장을 해요. 통신 부분. 그래서 통신 파트가 몇 문제가 보통 출제된다면 7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7% 정도. 그 다음에 자 자동지어 파트가 파트가 다순 문제. 그래서 여기 한 3.3% 정도. 그럼 물론 기타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해요. 전자공학과 관련된 뭐 전자공학에 관련된 뭐 개척 부분이라든지 혹은 소자의 용량을 물어보는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보통 우리 저항인데 저항. 띠저항이 띠저항. 아령처럼 생겼어요. 아령처럼.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띠. 띤데. 여기 뭐 이렇게 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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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놈의 저항이 크기가 얼마냐. 뭐 이런 걸 물어본다든지. 혹은 자 이게 뭐냐면 커페시트예요. 커페시트. 그걸 콘덴서라고 불리워지는 거예요. 콘덴서라가 어저께 전자해로 시간에 얘기했지만 C라고 하는 정전용량이라는 값을 가지는 놈인데 이 콘덴서 즉 커페시트는 전화를 축적하는 전기의 에너지를 모으는 놈이에요. 이런 배터리죠. 배터리. 핸드폰 배터리. 핸드폰 배터리가 이런 콘덴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핸드폰 배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전기의 에너지를 모으는 놈이에요. 축적하는. 저장소자예요. 저장소자. 그게 해로소자 중에 콘덴서라고 불리워지는 놈. 혹은 자 커페시트라고 불리워지고 이런 걸 우리 C라고 표시해요. 그리고 정전용량이라고. 용량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많이 모을 수 있는 놈이에요. 그 정도를 나타내는 놈인데 이렇게 생긴 놈도 있고 원통용으로 이렇게 생긴 놈도 있어요. 다리가 길고 짧고 이거는 전의 콘덴서 이런 거 세라믹 탄탈 다양한 이름으로 콘덴서를 만들어요. 저장소자를. 그런데 이 놈들은 여기에는 용량의 크기가 적혀져 있어요. 하지만 이 놈은 용량의 크기를 표시하긴 하는데 숫자로만 표시해요. 얼마지는 말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303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 놈이 말하는 정전용량값은 과연 얼마냐 이런 문제들 기타 문제들 이런 문제들 한 번씩 놓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이런 게 용량을 물어보는 문제 무슨 말겠죠? 이런 기타 문제들 다 포함해서 보통 한 이 정도의 프로테지로 문제가 출제되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이런 경향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출제의 경향 그 다음 문제 어느 어느 파티의 문제가 많이 놓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그렇죠? 어떤 걸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겠다는 사실이 그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전자공학 개론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다? 전자해로 부분이에요. 그죠? 이 전자해로 부분을 가장 공부할 때 시간 분별을 가장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해로이론이나 전자기학 그죠? 여러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좀 할애해서 기타 점수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돼요. 어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직이나 통신직 같은 경우에는 전자해로라든지 그 다음에 혹은 통신공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자공학 개론 두 감옥의 평균 점수 합격선에 해당하는 평균 점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 50점에서 60점 사이에요. 뭔 말겠죠? 70점이 안 돼요.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여러분들 어떻게? 70점 정도의 평균만 받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안정적으로 합격돼요. 왜? 1.3배수로 뽑기 때문에 70점 이상만 받으면 합격을 해요. 한 과목당 전부 다. 여러분 전자공학 개론도 70점 통신이나 전자해로 아니면 다른 기계공학 파태로 한 70점 정도 받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을 해요. 100점 만점에 70점이면 10개 미만으로 틀리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계획을 잡을 때 어떻게 해요? 100점을 맞아도 합격하고 평균 점수 카트라인 점수 66점을 맞아도 합격을 해요. 예를 들어 66점이 카트라인이라면 그런데 보통 합격자를 이론시험의 합격자는 1.3배수로 뽑기 때문에 66점 카트라인으로 합격하면 좀 불안하죠. 그렇죠? 0.3%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래서 평균보다 좀 높은 점수 70점 넘기 이상만 점수를 받으면 안정권으로 여러분들을 합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100점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25문제 중에서 시간이 2과목 3과목을 시험치죠. 2과목 치면 3과목 치죠. 3과목 치는데 시간은 1문제당 주어지는 시간이 1분밖에 안 돼요. 그렇죠? 1분에 1문제씩 풀기가 무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풀겠다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의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들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유형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빨리 풀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형태의 유형 여러분들 공부하지 못했던 부분의 유형의 문제를 시간을 통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한두 문제 더 맞춘다면 다른 학생들보다 점수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여러분 전공자들한테는 이론적인 배경을 막 설명하면서 이 이론을 통해 스스로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한 공부 방식이지만 지금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문제는 합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험을 취소 평균 이상을 점수를 받아서 군문이 되는 게 가장 더 중요해요.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업무를 배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어쨌든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단시간 내에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많은 문제를 풀고 유형을 익히고 이런 문제 이렇게 풀더라는 걸 익혀야지만 빨리 접근하시고 빨리 여러분들이 결정을 낼 수 있어요. 알겠죠? 4년 때 대학생들처럼 1학년 때 4학년 때까지 이론적인 배신을 쭉 깔고 단계를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는 그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시간이 많고 돈이 많아가지고 한 3년 계획으로 군무원 수험을 준비합니다. 하면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1년 안에 1년 안에 끝나라고 이야기해요. 1년 안에 우리 집안에도 경찰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그래요. 거기에는 평균 점수가 한 8, 90점 돼요. 예를 들면 감옥당. 그러니까 특히 저자들이 힘들어요. 다들 시험을 잘 쉬니까. 그래서 요즘은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국사라는 역사 문제도 전혀 놓으지 않는 국보를 연대순으로 했는데 연대의 시간순이 한 10년도 차이가 안 나는 이런 시험 문제를 내요. 출제자들이. 왜? 일반적인 거 내면 다 맞추니까 변별력을 못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평균 점수가 낮아요. 많이. 그래서 충분히 조금만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어요. 빨리. 그래서 너무 범위는 넓고 어려울 수는 있으나 어떻게 어렵다고 해서 손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외울 건 외우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풀 건 풀고 해서 유형을 익히고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면 빨리 빨리 문제를 풀고 새로운 유형을 문제를 한두 문제 맞추어서 평균 점수 이상의 점수를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다. 하는 걸 기억하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참고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따라오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항상 복습을 해야 돼요. 예습해라는 말은 안 합니다. 복습을 하고 그날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날 복습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따로 풀어보세요. 또 문제 풀이는 따로 시간을 내가 할애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감옥을 강의하면서 중간중간에 예제들 몇 개씩 풀어볼 거예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예제를 풀어볼 거예요. 놓았던 문제들 중심으로 요연도 안에 들어있던 문제들 있죠.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거니까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꼭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죠? 알겠죠? 자 강의를 진행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영원히 그 내용을 몰라요. 제가 강의를 좀 서툴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내가 알고 있는 거 하고 말하는 거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또 다르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또 다른 방향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를 할 수도 있다면 그러니까 질문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나한테 알겠죠?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어떻게 질문을 해요. 내가 설명했던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질문을 하면 좀 더 쉽게 혹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베이스가 필요하던 그 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내가 할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알겠죠? 그래서 진도를 초기에는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갈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어떤 내비를 올라오면 좀 속도를 내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 그래서 이제 교과서 제1장을 보면 자 1장을 보면 자 전기자기학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제1장에 등장하는 내용이 정전현상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현상이라고 자기현상 자기현상에 대한 이야기 자 이 놈은 전기자기학 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어요. 전기자기학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런데 이 전기자기학 혹은 정전현상 자기현상은 말 그대로 어떤 물질 내에서 물질과 물질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기적인 현상 혹은 자기적인 현상을 총망라한 거예요. 그걸 전기자기학이라고 부르는데 일렉트로 마그렉틱스 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 표현하면 자 거기에서 이 전기자기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자 4개의 방정식을 이해하는 게 전기자기학이라는 감옥의 최종 목표예요. 그런데 왜 내가 이 전기자기학의 4개의 방정식을 이야기하냐면 그 방정식을 여러분들 보면 아마 제가 지금 적어줄 거예요. 4개를 그런데 그걸 보면 대체 저게 무슨 말이지 저게 뭐야 아마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4개의 방정식이 2015년도 전자공학 개론의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4개의 식이 그냥 다음 중 마크셀 방정식 중 형태가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은 이런 식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식 자체를 저기 표현된 수학적으로 표현된 그 식 자체가 맞느냐 다르냐 맞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한번 놓은 적이 있어요. 2015년도에 그래서 제가 이걸 할 때는 그 4개의 방정식을 적어줘요. 그리고 1장에서 사실은 이 안에 보면 무수히 많은 내용들이 대전이 뭐니 정전유도가 뭐니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전기자기학의 궁극적 목표는 4개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대학에서는 대학에서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4개의 방정식을 이해하면 좋은데 이해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4개의 방정식이 있더라 하는 걸 알아야 된다면 알겠죠? 그걸 우리는 맥세엘 이퀘에이션이라고 불러요. 맥세엘이 아니에요. 커피 이름. 맥세엘 커피가 아니고 맥세엘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물리학자예요. 18세기 말 19세기 초까지 18세기 말이죠. 18세기 말의 물리학자인데 영국의 물리학자인 맥세엘 그래서 우리는 맥세엘이라고 표현하네요. 맥세엘은 미국식 발음이고 영국식 발음은 맥세엘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맥세엘 방정식 이렇게 보통 표시해요. 그 책에서는 맥세엘 방정식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실은 그런데 맥세엘이라고 읽어주는 게 좋아요. 어쨌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그때 당시 유럽에 존재하던 전기자기 이론들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총 망라해가 집대성을 해요. 집대성에서 4개의 방정식으로 정리를 해요. 지가 만든 게 아니고 떠돌아다니던 여러 다양한 이론들을 4개의 방정식으로 정리를 해요. 그러면서 전기자기학이라고 일렉트로 마그네틱스라고 하는 전기자기학 학문이 이제 완성이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4개의 방정식을 정리한 게 바로 맥세엘 방정식이에요. 맥세엘 방정식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대체 무슨 말이지? 그렇죠? 벌써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한 개 있어요. 자 요건 어떻게 읽냐면 삼각형을 뒤집어 놓은 거죠? 그렇죠? 요건 뭘까요? 델이요. 델 읽을 때는 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수학적인 연산자예요. 연산자 연산자 그리고 이 델에다가 델은 벡터 연산자 벡터 연산자 델이라고 하는 뭐하고 갔냐면 사실은 몰라도 되는데 이게 아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벡터 미분 연산자예요. 미분. 라운드 이렇게 표현이 미분이에요. 미분 여러분들은 dx분에 이런 걸 많이 봤죠? 이것도 미분이라고 불리워지는 표현식인데 소학적으로 하는 표현식인데 요거는 변수가 한 개밖에 없을 때 그래서 정상 상미분이라고 불러요. 요렇게 표현되는 것은 요놈을 라운드라고 라운드 라운드라고 있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요거는 뭐냐면 어떤 미분되어지는 함수가 x만의 함수가 아니고 x y z 세 개의 변수를 가지는 함수일 때는 요렇게 각각 미분을 세 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완전 미분이 돼요. 정미분이 된다. 정미분. 그때 요런 미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거는 편미분이에요. 편미분. 한 개씩 변수 하나하나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파셜 디퍼레이션에서 편미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렇게 구성되어지는 걸 벡타 미분 연산자라고 부르는데 이걸 삼각형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 요거는 뭐냐면 벡타예요. 벡타. 그리고 ax 요거는 단위벡타를 표해요. 단위벡타는 뭐냐면 벡타라고 하는 물리량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벡타라고 불러요. 알겠죠? 왜 그걸 그렇게 부릅니까? 이유는 없어요. 왜? 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우리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양들을 양들을 계산해보고 측정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양들을 조사해보니까 온도라는 것은 크기만 있어요. 그죠? 이 방안의 온도가 지금 25도씨다. 라고 한다면 그 온도의 크기는 25도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 온도의 물리량은 크기만 가지고 있죠. 그때 그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칼라라고 해요. 스칼라. 알겠죠? 스칼라는 크기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다. 그 다음에 무게도 무게하고 중력 속도하고 속력하고 다르죠. 그죠? 속도는 백타이옴 스칼라예요. 백타죠. 그죠? 속력은 스칼라죠. 크기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속도는 크기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이 정해져 있죠. 그죠? 그럴 때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크기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 존재할 수도 있고. 두 개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크기와 방향이 있는 어떤 물리량은 뭐라고 부른다? 벡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방향은 필요 없고 크기만 표현하는 부분을 스칼라라고 보면 숫자 우리가 1, 2, 3, 4 이렇게 적는 거 있죠? 이거는 다 무슨 양이다? 스칼라 양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1이라는 어떤 물리량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이건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내 즉 우리 방 광이실 내의 온도가 25도시다 하면 이것 뭐다? 그 온도의 양은 스칼라가 되는 거고 이쪽 모서리에다가 내가 전열기를 딱 내가 뒀어. 혹은 내가 여기다 하연방사기를 가지고 끝에서 저 끝쪽으로 하연방사기를 쏘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자 그럼 하연방사기에서는 불이 불꽃이 나가잖아.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때 하연방사기가 저쪽으로 진행해 나갈 때 그 하연방사기로 방향으로 불꽃의 저쪽 방향으로 진행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불꽃의 온도는 주변의 온도보다 높아요. 그죠? 그렇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 하연방사기 입구에서 나오는 그 하염하고 저 끝으로 간 불의 하염하고는 온도가 차이가 날 거예요. 그죠? 그럼 온도가 만약 이쪽이 크다면 어떻게 온도는 증가하는 방향 이쪽 방향이 되죠. 그죠? 그럼 온도 분포는 이거는 이때의 온도는 벡터가 돼요? 스칼라가 돼요? 벡터가 된단 말이에요. 온도 분포가 여기는 온도가 낮고 여기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져. 그럼 온도가 증가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온도는 크기는 온도의 크기가 되지만 어떻게 온도는 이 방향으로 온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 온도 물리량은 벡터가 될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물리계에 존재하는 어떤 대부분의 양들은 스칼라 크기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양이 있고 크기와 방향을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벡터와 스칼라로 나눠서 표현을 해줘야 됩니까? 그때 벡터의 방향을 표시하는 게 바로 이놈이에요. 보통 여러분은 I J K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있고 혹은 좌표계에서 X축 Y축 Z축으로 이렇게 방향을 표시하는 방향을 표시하는 이런 벡터를 단위벡터라고 불러요. 단위벡터는 뭐냐면 크기는 1이고 방향을 표시해주는 놈이에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플 테니까 어쨌든 그래서 요런 벡터 미분 연산자라고 불려지는 요 델이라는 놈하고 E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오늘 할 거예요. 전기장이 전기장의 세기라고 불려지는 놈이에요. 이 전기장의 세기도 벡터예요. 방향이 있어요. 크기가 있고 그래서 요 두 개의 벡터를 곱한 거예요. 곱하기 X 표시는 알겠죠? 그런데 요걸 그냥 그러면 델 곱하기 이 벡터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벡터 미분 연산자에다가 곱하기를 해서 요걸 하나로 읽어요. 요걸 뭐라고 읽냐면 컬이에요. 컬 컬이 뭐예요?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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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공원 가면 뭐예요? 컬 하잖아. 컬 꼬불꼬불 말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로테이션이에요. 회전이에요. 회전. 회전.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전기장의학에서 요런 기호에 곱하기 X가 되어 있으면 요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회전한다는 뜻이에요. 회전한다. 뭐가? 전기장의 세기라고 그랬죠? 전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한다? 회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기장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냐면 델 크로스 이 벡터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컬 이 벡터 요렇게 읽어요. 로테이션 이 벡터 혹은 이 벡터의 회전 요렇게 우리가 읽어요. 읽을 때. 됩니까? 그리고 이 꼴은 빼기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미분이라고 그랬죠? 요 B라는 놈이 시간의 함수로 시간에 대신 미분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때 이 B는 뭐냐면 자속 밀도에요. 자속 밀도. 자속 밀도는 다르게 자기장이에요. 자기장.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장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이게 마이너스에요. 이거는 방향이 반대라는 의미에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자기장이 변하는 요 방향에 대해서 수직하게 회전하는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 전기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런 의미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 바로 이거에요. 자기현상 그게 뭐냐면 패러데이 패러데이 전자유도현상이에요. 영국의 물리학자인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실험을 하냐면 코일이에요. 코일 어저께 내가 코일은 자기를 저장하는 자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소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선에다가 똘똘똘 부리선을 감아요. 감은 다음에 NS 연구자석이에요. 연구자석 요 놈을 일정한 속도로 푹 집어였다가 일정한 속도로 쭉 빼면 어떻게 돼요? 요 안에서 자기장의 세기 변화가 발생하죠. 가까운 데는 세지고 무리지면 무리지면 약해질 거예요. 그죠? 요거를 였다 뺐다 였다 뺐다 속도를 달려야 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안에서 발생한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에서 들어간 놈이에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석을 보면 자석을 철가루를 깔아놓고 밑에 자석을 대면 어떻게 돼요? 철가루가 어떤 특정 모양으로 쭉 배열을 하죠. 그 말은 자기장에 발생하는 자기장에 눈에 안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철팔침이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혹은 여기에 뭐예요? 나침반 나침반을 두고 밑에 자석을 딱 두면 어떻게 해요? 나침반 특정 방향으로 방향을 딱 서죠. 그죠? 그럼 요거에 그걸 쓴다는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연구사에서 N에서 S로 나가는 어떤 무형에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장이라고 볼까요? 자기장. 그래서 자기장을 그 자기력 선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요. 눈에 안 보이니까 선으로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자기력 선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자기 에너지 즉 힘을 탕대방에게 자기적 어떤 힘을 가해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놈들이에요. 요 놈이. 자 그래서 요렇게 여다 빼면 N에서 S로 나갈 때 자기장 즉 자석 밀도라고 부르는 놈인데 자기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요걸 집어였고 빼고 하면 어떻게 돼? 집어였고 가까워지니까 자기장이 세지겠죠. 빼면 자석과 그리가 멀어지니까 자기는 약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요것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돼? 시간에 따라 자기장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회전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겨요. 이거 암페어 주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오론 나사의 법칙이에요. 전류가 엄지손가락으로 전류를 흘리면 손가락 네 개가 말리는 방향으로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반대로 손가락 네 개가 말리는 방향으로 전류를 흘리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전류를 흘리면 자기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전류를 이렇게 흘리면 회전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전류를 이렇게 흘리면 이 수직한 방향으로 자장이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따라서 이게 변하니까 이 방향으로 뭐가 생겨요? 전류가 흘른단 말이에요. 전류가 흘러서 부하를 걸면 양단에 전압이 걸려요. 그렇죠? 이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으로 전압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엽기절리기의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안패러데이 전자유도법식이에요. 그걸 수직화시킨 게 이 놈이에요. 양단에 전압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때 전기장인은 뭐에 해당하면 전압에 해당한다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이야기를 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첫 번째 마크셀 방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공학 그 다음에 전자회로통신공학을 이야기할 때 보면 다양한 어떤 수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수학적인 표현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백마디 말을 할 거를 어떻게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죠? 자 항상 이 이꼴 등식이라고 표현 수식은 이꼴이라는 표현식이 있어요. 그렇죠? 이 등식이 의미하는 바람에 인가예요. 인가. 이쪽이 원인이고 여기 결과예요. 인가 법식을 승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원인이 되어서 이거는 결과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A이꼴 B다 하면 B가 뭐예요? 원인이고 A가 결과인 거예요. 수학적 수식을 표현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뭐 이런 일이 생기더래요. 말이야. 회전하는 방향으로 전압이 긁니다. 증기장이 발생하더라. 왜? 자기장애의 시간대로 변하니까. 이런 걸 표현한 식이에요. 이런 약속이라면 약속. 기호적인 약속은 약속만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소학적인 표현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알겠죠? 첫 번째 맥섬이 첫 번째 이놈이에요. 두 번째 맥섬 방정식식은 뭐냐면 이제는 이건 H는 자기장이에요. 자기장. E는 전기장이고 이놈은 뭐하고 같아? 라운드 T분에 라운드 D 브라스 브라스 J 이런 식의 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식. 그래서 이거는 결과라고 그랬어요. 이때 D라고 표현되는 건 뭐냐면 전속밀도예요. B는 자속밀도고 이 자속밀도는 자기장이라고 이야기했죠? D는요. 전속밀도는 뭡니까? 전기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사실 전속밀도 D는 입실론제로 이런 관계예요. 입실론제로는 유전율이고 E는 전기장의 색이에요. 이걸 우리는 전속밀도 D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식을 왜 이렇게 나오는지도 유도해볼 거예요. 나중에 좀 이따가 어쨌든 전속밀도는 전기장의 색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시간에 대한 전속밀도 전기장의 변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변이 전류의 전류 전류를 전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J는 전도전류일 수도 있고 공간상에서 전자가 움직여서 발생하는 공간전류 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전도전류로 하지만 고정되어 있는 전류값 이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 아니에요. 이 전류는. J를 전류밀도라고 부르는데 쉽게 이해하면 J는 전류밀도지만 그냥 전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어떤 시스템에서는 그냥 이렇게 막실방식 표현할 수 있어요. 되죠?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회전하는 수익한 방향으로 뭐가 생기는 거야? 자기장이 생긴 내 말이야. 여기 바로 암페어 오른손 법칙이에요. 암페어 주의 법칙. 그거를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거기에 시간에 따라서 전기장이 변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류가 시간이다. 변하는 변이 전류다. 이 말이야. 이 항이 같이 포함되면 어떻게 돼? 포함돼서 표현한 것이 바로 두 번째 시계. 이게 두 번째 마크셀 방향식.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 방향으로 회전하는 방향으로 뭐가 생기더라? 자기장이 생기더라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 시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단순하죠? 어렵지가 않아요. 표현은 되게 어려워 보여도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기 뭐가 있냐면 이런 식이 있어요. 방금 위에는 곱하기를 표현해놨죠? 밑에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다트 이렇게 점을 꽁 찍어놨어요. 그죠? 이 데일도 벡타 연산자라고 벡타라고 했죠? 그리고 벡타 표시할 때는 기호를 적고 위에 바를 치면 이 물리랑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벡타다라는 의미예요. 되죠? 그래서 벡타와 벡타를 곱한 거예요. 이런 곱하기를 무슨 곱이라고 하면 벡타 크로스라고 해요. 이걸 외적이라고 불러요. 외적. 그런데 벡타는 곱하기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벡타와 벡타끼리 외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곱하는 놈이 있고 또 벡타와 벡타끼리 이렇게 도트로 곱하는 놈이 있어요. 이걸 내젝이라고 불러요. 내젝. 알겠죠? 벡타는 외적이 있고 내젝이 있어요. 이런 형태는 외적이고 이 형태는 내젝이에요. 아우트 프로덕트 인어 프로덕트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외적과 내젝 곱하기를 두 가지 종류로 해요. 그래서 벡타와 벡타를 외적하면 이렇게 곱하면 그 결과는 벡타가 돼요. 연산결과는 벡타가 된다는 말이에요. 벡타와 벡타를 곱하면 그 결과는 벡타가 돼요. 벡타 표시해놨죠. 그렇죠? 그런데 벡타와 벡타를 내젝하면 그 결과는 뭐가 된다? 이렇게 벡타 표시가 없죠?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 스칼라 물리량이 돼요. 됩니까? 그리고 그리고 이때 벡타 미분 연산자인 델하고 점을 똥 찍으면 이건 델 도트 디벡타 혹은 델 뭐 내적 디벡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안 읽어요. 이것도 그래 안 읽었죠? 컬 이벡타 이렇게 읽었어요. 컬 h 벡타 로테이션 이벡타 로테이션 h 벡타 이렇게 읽었어요. 이건 어떻게 읽냐면 다이버전스 디벡타 이렇게 읽어요. div 다이버전스 는 뭐냐면 발산이에요. 발산 발산 그래서 델에다가 점을 똑 찍으면 이런 벡타의 물리량이 어떻게 특정 방향으로 오픈된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유출돼 빠져나간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풍선이 있어요. 풍선 풍선에 공기가 꽉 차있어요. 되죠? 그래서 풍선을 내가 여기다가 주둥이를 묶었단 말이에요. 그럼 공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그런데 내가 이 공기 구멍을 풀었어요. 풀면 어떻게 돼요? 오픈이 되죠? 오픈이 되면 요만한 조그만 단면적을 통해서 뭐가 빠져나가요? 안에 들어있던 공기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요. 그죠? 맞아요?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발산이라고 불러요. 발산 됩니까? 그죠? 공기가 바깥쪽 유술되어 나가고 있잖아. 이때는 발산이 플러스예요. 그리고 어떤 막 이도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있으면 이건 발산이 어떻게 나가는 게 들어오는 거죠. 이때는 발산이 마이너스라고 불러요. 됩니까? 만약에 들어가고 나가는 게 똑같으면 발산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때 이때는 발산이 0이라고 불러요. 발산이 없다. 무슨 말이죠? 그런데 들어오는 구멍이 없고 나가는 구멍만 있으면 어떻게 돼? 안에 공기가 깍 차 있어요. 그죠? 열었어. 공기가 유출되고 있어. 그러면 이 단면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유출되는 공기의 총량은 이 안에 들어있던 풍선에 들리는 공기의 총량과 똑같겠죠? 그죠? 그걸 표현한 게 이 식이에요. 됩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표현되지 될 형태로 표현되는 다 미분식 표현이라고 그랬죠? 미분의 표현이라고 하는 전체 형상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아주 작은 세상에 대한 표현이에요. 거시적인 세상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세상? 아주 미시적인 세상을 표현했다 말이야. 그 말은 이 놈을 발산식에서 미분으로 표현한다는 이야기는 이 전체의 큰 체적 공간 공이 어떻게? 줄어가지고 어떻게?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한다 말이야. 됩니까? 이 체적이 전체 체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의 단위 체적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해요. 점이라고 줄었을 때 그럼 여기 줄면 어떻게 돼? 하나의 점이 되겠죠? 그죠? 전체 공기 체적에 대해서 하나의 점을 고려하면 전체 체적에다가 유출된 어떤 공기 양이 있다면 전체 체적으로 공기 양을 나누면 한 점에서의 공기 양이 되겠죠? 그건 무슨 개념이야 밀도의 개념 됩니까? 그걸 우리는 밀도라고 이때는 체적 공간에 대한 밀도니까 체적 밀도에요 밀도라고 불러요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로우라고 표시해요 로우V 이때 로우V는 실제 이런 전기장의 유출을 발생시키는 놈은 전속이 전속이란 건 전기장이에요 전기장을 발생시키는 건 전화 앞에서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라고 하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화가 저런 일을 발생시킨단 말이야 한 점으로 수렴하니까 이건 뭐에요? 체적 전화 밀도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산되어지는 양은 뭐하고 같다? 이 점에서 가지고 있는 전화 밀도와 같다 전화 량과 같다 이 말이에요 안에 Q라는 전화가 채워져 있다고 가정하면 이쪽으로 통해서 전기력선이 막 발생할 거예요 전속 밀도로 전기력선이랑 똑같아 생각하면 돼 전기적 에너지를 이 양이 발산한단 말이야 그럼 이 안에 전화 량과 똑같아요 금화가 똑같은 이야기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중에 가우스 법칙을 배울 건데 가우스 법칙 이런 거 이 식과 같애요 이렇게 표현한 식이 있어요 이거 우리는 가우스 법칙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이 식이 왜 이렇게 등장하는지 나 설명할 거예요 내가 이 놈을 미분으로 표현한 게 이 식이에요 이 놈을 적분으로 표현한 게 적분은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고 미분은 이 전체 중에서도 아주 작은 미소한 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분이라는 건 어쨌든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면 또 힘들 테니까 일단 이 정도에서 그래서 세 번째 막셀 방증식은 발산에 대한 시 전속 밀도가 발산한다는 이야기는 그 한 점에 뭐와 같다 최적 전화 밀도의 양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놈은 전기장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 사이에서는 발산이 일어나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발산이 된다는 말이에요 플러스 나간다는 말이에요 마이너스는 발산이 마이너스는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이쪽으로 이게 뭐라고 전기력선이에요 여러분들 플러스 전화 사이에서는 어떤 필드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전기력선을 그릴 수 있죠 그게 이렇게 그려지는 이 이유 때문에 플러스에서 발산해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들어간다 이런 의미에요 이 식의 의미는 그리고 이 두 개는 분리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는 두 개는 분리할 수 있잖아 우리가 떨어뜨릴 수 있죠 어제 이야기했죠 맛살 전기를 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원자에게 구성된 체외각 전자가 똥 떨어져 나가지고 자유전자가 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는 분리시켰죠 분리시키니까 둘이 어떤 힘의 관계가 생기잖아 전기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런 자유전자가 뭘 일으킨다 그 물질 내에서의 모든 전기적인 현상들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그 두 개를 분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화는 됩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전화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기력에 대한 마지막 식의 한 개 있어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자속밀도가 발산하는데 이 발산되는 양은 항상 0이다 하는 식의 이 네 개가 전기자기학에서 이야기하는 네 개의 막실방식 자 요 놈은 또 무슨 말일까 요 놈은 자기력 자기장을 발산시키는 자석이죠 자석은 N극과 S극이 있어요 그죠 자 전기력을 발산시키는 것은 전화해요 보라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 보라스 전화 마이너스로 가요 하지만 두 개는 분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석 N에서는 분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 자석이 연구사석이 있어 빨간색 파란색 그지 3은 빨간색 파란색 돼 있잖아 아 이거 왜 분리시켜야 땅 잘라빘어 그냥 내가 그 위에는 빨간색 아래에는 파란색이 남았어요 그죠 어 그럼 요거는 N이고 요거는 S네 요렇게 되면 참 좋아요 그러면 요거는 요식은 요식과 똑같아져요 위식하고 분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거는 분리가 안 돼요 빨간색 파란색이지만 보면 또 이게 N이고 S가 돼요 그것도 또 NS가 돼요 자르면 자르면 또 잘랐어 그럼 또 어떻게 돼 NS 즉 NS는 분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N극과 자 S극을 내가 어떤 특정한 공간 풍선 안에 집어였어 체제관에 그죠 분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요 그죠 S극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되죠 요게 구멍을 한게 만들었어요 요게 구멍을 만들었어 됩니까 자 N극에서 자기력 에너지를 위한 자기력선이 발산의 밖으로 빠져나와 하지만 요거는 어떻게 돼 루프를 이루어서 다시 S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자기력에 발산하는 양은 나가는 것과 들어가는 게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산 양은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된다 그래서 항상 자기력을 뭘 해야 돼 이렇게 페루프를 이루어야 돼요 전기력은 페루프를 안 이루어도 돼요 끊어질 수 있어요 왜 두 개를 분리시킬 수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지만 자기력의 NS는 분리를 못 시켜요 그래서 항상 뭘 이루어야 돼 이렇게 루프를 이루면서 자기력선이 발생해야 돼 그 말은 나가는 놈과 들어가는 놈이 항상 같으니까 뭐다 발산값은 0이 되더라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요거예요 되죠 이 네 개를 뭐라고 불러요 막세일 방영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방영식의 형태 자체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2015년도에 그냥 다음 중 막세일 방영식의 형태로 잘못된 것은 틀린 것은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냥 보면은 아 수학적으로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보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도 아니다 아시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요 표현식이나 divb divd 요 표현은 똑같은 말이에요 시험 문제의 지문에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요거 똑같은 이야기에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로테이션의 앞에 rot만 붙인거에요 혹은 curl curl이라는 말을 붙여서 요 수학적 기호를 표현한거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deldot를 어떻게 div divergence 요거에요 divergence 발산이에요 발산 발산이란 말이에요 요거 앞에 div만 따가지고 저렇게 붙여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되죠 궁극적인 목표는 요 4가지를 이해하는건데 뭐 제가 이걸 적어주는 이유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적어주는거에요 요게 사실은 시험이 안나왔으면 내가 이것도 언급을 안할거에요 그런데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요즘은 요런 것까지도 물어보더라 요 말이에요 시험에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요러요러요러요러한 현상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기장의 색이나 자기장의 색이나 전속밀도나 자속밀도나 전하밀도나 전류밀도나 요런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하는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짚어나갈거에요 자 그래서 이제 첫번째 일자 정전현상 및 자기현상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1번 대전일 대전 그죠 대전하면 무슨 게임에 무슨 대전 이런 대전이 아니에요 그죠 싸우는게 아니고 아무도 안 웃네 자 이거를 영어로 하면 자 뭐라 되어있죠 엘렉트리피케이션이에요 그죠 전기화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전기 에너지를 갖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때 어 실험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자 플라스틱 채파침을 가지고 그죠 요거 이제 계드랑이 껴어가지고 문질러요 막 문질러가지고 머리에 탁 대면 어떻게 돼요 머리에 탁 달라붙죠 그죠 그때 첩파침을 막 이게 마찰시켜서 열을 가해준 거예요 마찰하면 열이 생기죠 그럼 첩파침 표면에 열이 발생하니까 에너지를 전달해준 거란 말이에요 요걸 뭐라 불러요 요렇게 해서 첩파침은 뭐가 된 거야 어떤 전기적 특성을 띠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엔 이 것도 마찰이 있겠죠 여기 딱 되니까 어떻게 돼 브라스 브라스 마이너스 끼리는 밀어내거나 혹은 브라스 마이너스는 잡아당긴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첩파침을 되니까 머리카락 탁 달라붙는 거예요 잡아당겼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개의 극성은 반대가 됐다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첩파침을 만약에 안 문지르고 되면 잘 안 붙어요 그런데 막 문질러가 되니까 물이 탁 달라붙죠 그때 이거 문지르는 행위를 뭘 한 거야 엘렉트리피케이션 대전시켰다는 말이죠 즉 그 물질이 모든 특성을 갖도록 했다 전기적 특성을 갖도록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물질들은 마찰을 시키면 마찰을 하면 전기가 생겨요 마찰을 시켰을 때 발생하는 전기 이걸 무슨 전기 마찰전기라고 불러요 마찰전기 어? 물체를 막 이렇게 그냥 문지르기만 마찰만 시켰는데 왜 그럼 전기가 생길까 어저께 전자 회로를 자 회로를 어저께 들은 분들은 딱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마찰을 했는데 왜 이 전기적 특성이 발생해 왜? 열이 생기죠 마찰하면 그럼 그 열이 어떤 작용을 해요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최외각에 존재하는 가전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전자화 시켜버리잖아 그럼 혼자 마이너스 떠돌아다니죠 그게 뭔 전기를 한다고? 전기적 특성을 갖게 만든다 그랬죠 보라 자 그래서 이 마찰전기는 결국 뭐예요 열이에요 열 연애레지를 발생시키는 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책받침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은 그 물질의 특징을 변화시키지 않는 최소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원자라고 부르죠 원자라는 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원자 자 그럼 이 원자는 그 물질의 특성을 규정짓는 최소 물질의 단위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원자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전자공학에서 사용하는 원자 모형은 보호의 원자 모형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보호 보호의 원자 모델에 따르면 모든 물질들의 가장 특성을 갖고 있는 최소의 단위 원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 중심에는 핵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특정한 궤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걸 셸이라는 말 셸 각이라는 말 조개껍데기 각 이걸 셸이라고 불러요 이런 궤도라는 셸이 있어서 이 핵과 궤도 셸로 구성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핵은 또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죠 양성자라고 불리워지는 물질과 자 중성자라고 불리워지는 물질 두 개가 결합되어서 이 핵을 구성하고 있더라 이때 양성자는 전기적으로 어떤 특성이더라 뭔지는 모르지만 플러스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죠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더라 그 두 개의 계수는 갖고 두 개가 결합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핵 주변의 궤도에는 뭐가 채워져 있다 전자라고 불리워지는 놈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더라 그죠 그리고 이 전자들은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핵 주변을 공존한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놈들이 채워져 있더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뭐더라 원자더라 이렇게 원자를 이런 형태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모델이 뭐다 보호가 말한 보호의 원자 모델이라고 불러요 전자공학에서는 이 모델만 사용하면 돼요 물리학에서는 보호가 말한 이런 원자 모형 말고 이건 부정각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한 확률 통계적으로 표현한 하이젠 베르그의 양재로 입장에서는 전자운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그래서 이 놈 주변에는 확률 밀도 분포적으로 전자들이 어떻게든 이렇게 분포한다 라고 해서 1S, 2S, 1P, PLMN 각오로 설명하기도 해요 오피탈로 그런데 그거는 어려우니까 그건 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시험 보호 구조로 그냥 설명하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구조 자체를 전기적 특성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거기에서 최외각에 존재하는 이 궤도를 뭐라 부른다 최외각 궤도 그죠 맞습니까 맞아요 최외각이라고 불렀죠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들을 뭐라 부른다 최외각 전자 다른 말로 가전자라고 부른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데 이놈들 핵을 원자 구조에서 핵이 핵이라고 하는 놈은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궤도에 채워지는 전자들은 항상 어떻게 되어 있다 핵에 구속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이 궤도 각각의 궤도에 존재하는 전자들의 에너지 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에요 에너지 네비라고 에너지 준위라고 불러요 이 에너지들은 핵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저준위에 가깝더라 그죠 0도 켈빈 절대 온도 마이너스 273.1호 도시에서 분자가 운동하지 않은 상태 그런 기저준위에 가깝고 궤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기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는 이 가까운 궤도에 있는 전자들보다 에너지가 훨씬 높이 있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다 핵에 대한 구속력이 궤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자는 핵의 구속을 많이 받는다 작게 받는다 작게 받더라 작게 받는 전자들의 에너지가 크더라 말이야 뭔 말 알겠죠 궤도에서 멀어질수록 멀어진 궤도에 존재하는 전자일수록 지가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말이야 그래서 외부에서 약간의 에너지만 주면 어떻게 돼? 핵과의 결합이 탕 깨지면서 쉽게 어떻게 궤도를 벗어날 수 있더라 자유전자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마찰을 가한다 마찰쟁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질에다가 내가 마찰을 가하니까 열이 생기죠 이 물질에 열을 가해주고 있다면 열 열 에너지를 가해주는 것과 똑같아요 열에너지를 가해주니까 이놈들이 탈출한 확률보다는 제일 바깥쪽 궤도에 있는 전자가 열 에너지를 받아서 탈출할 확률이 더 높죠 에너지가 더 크니까 이놈이 그렇죠 그래서 이놈이 에너지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탈출을 해요 탈출하면 이놈은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물질을 내래 됩니까? 그리고 이놈은 한계를 잃어버렸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여기는 전자가 있다가 사라졌으니까 비었죠 이걸 우리는 홀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홀 됩니까? 홀이 생겼는데 일반적으로 원자 구조에서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는 항상 그 수가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앞에서 반도체 물질인 실리콘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었죠? 14번의 원자 번호를 갖고 있는데 이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를 표시해요 알겠죠? 플러스 물질이 몇 개가 있다? 14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양성자 수가 그런데 양성자와 전자 수는 같으니까 실리콘은 전자 수도 몇 개다? 14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초기 상태에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자유전자가 되기 이전에는 실리콘은 원소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에요? 아니면 플러스에요? 아니면 마이너스에요? 중성 상태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계속 같으니까 그죠? 하지만 이 놈이 중성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는 이 놈이 에너지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때의 조건은 항상 용도 켈빈이라고 하는 절대 온도에서만 항상 용도는 어떻게 돼? 중성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전자와 양성자에 계속 같아져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도 켈빈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73.15 도시의 온도에서는 모든 분자나 원자의 운동이 정지에요 운동을 안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못 받기 때문에 이 상태를 말해요 이 온도에서 그때는 이 놈은 어떻게 돼? 전자나 양성에 계속 같으니까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에 있고 정지에 있는 상태 이때로 우리는 기저상태라고 불러요 기저상태 베이시스 스테이트 해가지고 기저상태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지금 이 놈이 열 에너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상온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강의실에서 한 25도라고 가정합시다 상온이라고 보통 공학에서 치고 하는 온도는 25도시에요 25도시에서 다시 마찰을 주니까 이 놈은 어떻게 돼? 25도 273.15 도시 플러스 25도의 마찰까지 되어졌죠 그럼 온도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놈은 무슨 큰 에너지를 받아요 그럼 바깥쪽에는 최외각 전자는 어떻게 해요? 높은 에너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자유전자가 된단 말이에요 구석이 탁 깨지면서 됩니까? 자유전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핵에 잡혀있는 전자수하고 양성자수의 수가 차이가 나죠 그죠? 전자를 한 개 잃어먹었으니까 이 놈은 뭐가 돼? 핵에 구석되어 있는 전자수는 13개가 돼 그죠? 양성자수는 14개예요 그러면 플러스가 한 개 많아졌죠 그럼 이 전체 핵에 구석되어 있는 전체의 원소는 뭐가 돼?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플러스 전하라고 불러요 이런 걸 양전하라고 불러요 이런 걸 되죠? 그 다음에 한 개의 자유전자가 떨어져 나가버려서 이거는 전자 하나가 밖으로 빠져나갔죠 한 개가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음전하라고 불러요 음전하 되죠? 그럼 두 개가 분리됐어요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분리됐잖아 그럼 이 놈과 이 놈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작용해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생성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 개 떨어져 나갔으니까 음전하가 양전하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이런 걸 가야죠 그럼 이 놈이 전기적 특성을 비로소 갖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어떤 마찰전기를 일으켜서 대전현상의 마찰전기를 일으켜서 다른 데다 대면 어떤 물질을 끌어잡아당기든가 혹은 밀어내든가 이런 현상을 발생시키게 돼요 되죠? 이걸 우리는 대전이라고 불러요 대전 됩니까? 그래서 이때 발생된 물질을 이 놈을 음전하 이 자체를 플러스가 되니까 이거를 양전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네거티브 차지라고 해서 차지라고 부르고 이걸 전하라고 전하 전하라고 전하는 양전하가 있고 그 다음에 음전하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전하가 가지는 전기적 에너지 양을 우리는 전하량이라고 불러요 전하량 전하량이라고 부르고 이 놈의 단위는 뭐다? 쿨롱이에요 프랑스 해군 제독의 쿨롱이라는 사람이 전하와 전하 사이에서의 어떤 힘의 관계를 규명을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전하가 가지는 전기적 에너지 양을 뭐라고 불러요? 쿨롱이라 그 사람의 이름에 첫 자를 따서 C라고 표시를 해요 쿨롱이라는 단위를 붙여요 그래서 대전된 입자 결국 이게 뭐예요? 대전됐다 말이야 이거는 뭐 플러스로 대전된 거죠? 이 놈은 마이너스 대전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체와 물체를 문질렀더니 이 놈은 어떻게 돼요? 한 물체는 전자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이 놈은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물체로 재결합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한 놈은 전자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한 개 잃었으니까 플러스가 되었으니까 플러스로 뭐 됐다? 어떻게 이야기했죠? 유원화됐다고 그랬죠 이거는 마이너스 한 개 얻은 물질은 마이너스로 유원화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놈이 실리콘이 한 개를 잃으면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양유원화됐다 혹은 실리콘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음유원화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대전된 말로 표현하면 이 놈은 양으로 양전화로 대전됐다 혹은 음전화로 대전됐다 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다면 같은 표현이 됩니다 됩니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더라 그리고 대전된 이 놈은 입자들이니까 입자의 정기적인 양을 우리는 전하량이라고 부르고 그 놈의 단위를 뭐라 부르더라? 쿨롱이라는 단위를 쓰더라 하는 것 그래서 정기적인 현상은 이런 이유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법칙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물체하고 이게 물체 관계 있어요 1번 여기 또 물체 2번이 있어요 이 두 놈을 내가 막 마찰을 시켜요 그죠? 마찰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 놈은 양유원이든 음유원 두 개의 형태로 대전이 될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대전이 되는데 그러면 이 놈이 만약에 플러스 로 대전됐다고 이 물체가 됐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이 플러스 전화는 이 놈이 한 게 많아진 거죠 그럼 외부에서 플러스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죠? 그죠? 혹은 이 놈은 마이너스로 대전됐어요 물체 2는 마찰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는 외부에서 온 거야? 외부에서 온 거야? 근본적으로 따지면 이 물체 1과 물체 2가 가지는 총 전화의 양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여기 있는 놈은 지각 한 개 가지고 오게 놨죠? 두 개의 마찰을 시켜서 하지만 두 물체가 가지는 총 전화의 양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맞습니까? 이거는 한 개 잃어버렸지만 이거는 줬잖아 저는 지각한 여기는 한 개 가져왔죠? 하지만 두 물체가 가지는 전화량의 총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이게 무슨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놈들을 대전시킬 때 이런 차지라고 불려지는 전화 보라스나 음전화 양전화나 음전화들은 새롭게 생성이 돼요? 안 돼요? 생성되지 않는다 한 개 잃어버렸죠? 그럼 마이너스가 없어진 거야? 없어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한 개 증가했죠? 지각 마이너스 한 개 만든 거예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화 차지라고 불리워지는 이 전화라고 하는 놈은 그 정량이 딱 정겨져 있어요 모든 물질들은 알겠죠? 그래서 이 차지는 새롭게 생성되거나 소멸되어 안 돼요? 안 돼요 새롭게 생성되어 만들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원리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화보존의 법칙이에요 전화보존의 법칙 그래서 전화라고 하는 것은 전화보존의 법칙의 원리에 따라서 저렇게 대전체 플러스로 마이너스 대전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플러스 전화나 혹은 마이너스 전화가 새롭게 생성되어 지거나 무에서 유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유에서 무로 사라지거나 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화의 총량은 새롭게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양의 양은 항상 같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전화보존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이 전화보존의 법칙은 미국의 정치인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미국이 영국의 원래는 신민지였죠? 아메리카 대륙이 그렇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개발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누구를 보냅니까? 청교도들이라고 불려지는 범죄자들을 막 보내요 미국을 개척하려고 그렇죠? 거기 갔다가 그 사람들이 미국을 개척하러 왔다가 어떻게 해요? 조지 워싱턴 그다음에 벤자인 프랭클린 해서 독립 선언문에 선언하다가 몇 명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영국과 전쟁을 해요 그렇죠? 독립 전쟁을 하잖아 미국이 그러면서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미국이라는 국가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국이 독립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것은 프랑스가 영국을 도와주기 위해 참전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참전을 막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 이야기 들어봤죠? 그죠? 벤자민 프랭클린 하면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 그 사람이 과학적인 어떤 발명을 많이 한 사람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 사람이 뭘 궁금해했냐면 하늘에서 내리치는 번개는 정길 거 아닐까 그걸 억수로 궁금해했어요 이 사람이 번개 번개는 어떻게 생성돼요? 그 전화 덩어리죠 구름 자체가 그죠? 전화 덩어리들이 막 이동하다가 두개가 빵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전화를 서로 쭉 받으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단 말이에요 방출되어지는 에너지가 뭐예요? 번개예요 번개 파방 치는 게 번쩍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그리고 그 구름 덩어리들이 전화 덩어리들이 충격 부딪히는 소리가 뭐예요? 천둥 소리 천둥 소리 그게 알겠죠? 에너지를 방출하면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 그 사람은 뭐가 궁금했냐면 그 번개가 과연 전기냐 아니냐 억수로 궁금해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일은 진짜예요 폭풍이 치는 영화의 폭풍의 언덕이란 제목이긴 한데 번개가 막 치고 비바람이 부는 폭풍이 치는 날 아들하고 같이 언덕이 올라가서 연을 날려요 이 사람이 자 이렇게 자 가오리 연을 날려요 가오리 연을 여기에 새심을 박아 놨어요 꼭대기에는 새심을 박고 연실에다가 열쇠 구름이 새로 그때 당시는 금속으로 만든 열쇠들이야 영화 보면 동그랗게 해가지고 열쇠들만 달려있잖아요 그죠? 그 열쇠 구름이를 얼레 쪽에다가 딱 걸어놨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아들하고 옆에 있어요 같이 번개가 빵 쳐요 그죠? 땅 때려요 때리면서 어떻게 번개는 수만 볼트 이상이에요 전압이 높단 말이에요 거기서 줄기가 빵 흘러요 내색구름을 끌어져서 얘가 감전된단 말이에요 얘가 기절의 배 탁 감전돼가지고 죽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 아들 때문에 아들이 데려와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아 번개도 전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위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면서 큰 고층 빌딩의 마천놈들을 막 세워요 그죠? 세우면서 번개가 치면 어떻게 가장 높이 좁힌 부분 전기에너지는 어디에 가장 잘 모이냐면 좁힛한 데 가장 잘 모여요 그 이야기도 나중에 한번 할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좁힛한 데 모이는지 전화들이 전화들은 넓은 반지름이 큰 라운드를 가지는 데는 전화가 잘 안 모여요 좁힛한 데 전화는 여기 집중이 돼요 전화들은 전기에너지를 가져오는 전화라고 불리는 차지들은 여기에 확 집중이 모여요 여기 그래서 번개가 빵 때려도 어디로 가요? 펑프지만 걸 안 때려요 좁힛한 데를 때려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번개 치고 펴 오는 날에 우산도 어떻게 좁힛한 거 들고 우산 다니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나무 높은 나무 이런 데를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쪽을 번개가 때리니까 이쪽으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발명해요? 피레침을 발명해요 피레침 라이트닝 로드라 그래가지고 피레침을 이 사람이 발명해요 그래야 어떻게 특허를 걸어서 특허를 풀어요 그래야 아무나 피레침을 세울 수 있어요 피레침을 딱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건물 안쪽으로 그라운드로 해서 땅으로 어스를 쭉 뽑아버려요 그럼 번개가 빵 치더라 어떻게 해요? 전화가 딱 집중이 돼서 그라운드로 쭉 빠져버려요 그럼 건물이 충격이 안 가요 이런 걸 만들었던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인데 이 사람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전기적인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다 그걸 전화라 하자 했어요 그렇죠? 이런 차지에는 뭐가 있다? 플러스 양전화와 마이너스 음전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화는 두 개를 나눠져요 음전화와 양전화 두 개의 전화가 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화 보존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화들은 새롭게 생성되거나 소멸하지 않고 항상 그 양은 일정하다 모든 물질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이게 결국 뭐와 같아요? 에너지 보조나 거의 같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쭉쭉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화는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두 대전체의 전화의 총량은 어떻다? 변하지 않는다 되죠? 그게 바로 뭐다? 전화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 책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을 필기를 하든가 하고 필요하면 내가 칠판에 적어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잘 필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대전의 개념은 이런 거였어요 대전 결국은 반도체에서의 전기가 전도현상이 파생활을 일종의 문명 대전인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자유전화가 생겨서 어떤 특정 방향으로 전압을 걸면 전자들이 움직이니까 전류가 흐른다 하는 그 개념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정전유도라는 게 있어요 정전유도 정전유도라는 게 있는데 정전유도라는 말을 하기 전에 제가 또 준비한 내용이 좀 더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또 물질을 분류할 수 있어요 어저께 우리 이야기했죠? 물질을 에너지 레벨로 세 개로 분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세 가지 종류로 무엇이 있었죠? 도체 부도체 재련체죠 그죠? 그 다음에 반도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일렉트론 볼트에요 그죠? 볼트고 원자 구조로 치면 이쪽이 가전자대라고 불렀어요 가전자대 그 다음에 이쪽은 전도대 자유전자가 되는 영역이에요 이걸 우리는 전도대라고 불렀어요 이거 뭐냐? 원자핵이 있고 최외각 궤도의 전자가 있으면 에너지를 받으면 자유전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때 에너지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가전자대 즉 제일 최외각에 존재하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크기에요 상대적인 에너지 크기를 표현한 것이 바로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 레벨이라고 불러요 거기가 이렇게 대역을 표시할 수 있어요 여기는 최외각에 존재하는 전자들이 있는 영역이에요 영역 그 다음에 이 놈이 외부에서 열에너지를 받은 자유전자가 되려면 자유전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물질은 전자가 움직이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질이 되는 거야 그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특성을 가진다고 해요 전도특성 전기가 통한다 이런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때 전도특성을 가지려면 이 전자가 어떻게 에너지를 받아야 되죠? 에너지를 받으면 최외각에 있던 여기에 있던 에너지 크기보다는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그죠? 맞아요? 거기 영역이 이 영역 전도자라고 불러요 컨덕션 밴드라고 불러요 전자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던 전자들은 무슨 전자야? 자유전자라요 그런데 가전자 최외각에 있던 놈이 자유전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핵하고의 구성력을 깰 수 있는 외부의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자유전자가 못 된단 말이에요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못 올라가요 그죠? 그때 이 관객을 에너지 개입이라고 하기도 하고 금지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금지대 포비던 밴드라는 말을 써요 금지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열 에너지가 가해진다는 이야기는 이 금지대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에너지를 더 준다는 이야기 그랬을 때 이 놈은 어떻게 돼? 자유전자가 됐죠 비로소 전도대에서 이 놈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놈이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야 에너지 내별로 표현하면 그래서 이 에너지 개입이 적절해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줬을 때 이만큼의 에너지를 줘면 쉽게 전도대로 뛰어올라가는 물질 이런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반도체라고 불러요 반도체 되죠? 자 그럼 도체는 도체는 이런 에너지 갭이 없어요 없고 가전자대와 전도대가 겹쳐있단 말이에요 겹쳐있고 여기에 가전자대의 낮은 에너지 레벨 그다음에 이게 높은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으면 이놈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유전자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뭐라고 불러요? 도체라고 불러요 도체 그런데 부도체는 뭐냐면 이 에너지 갭이 무지 커요 커서 외부에서 이 에너지 갭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에너지를 가해주더라도 이놈들이 전도대가 뛰어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고 이만큼의 에너지를 주게 되면 그 물질의 고체 결정 구조의 물질이 파괴가 되어버려요 그런 물질을 뭐라고 불러요? 절연체 부도체라고 불러요 그런 거 알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전기적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물질을 분류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똑같아요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질 내에서 전하 전자겠죠 전자가 이동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시 말해 전기를 전도하는 정도에 따라서 물질을 세 개로 분류한다 세 개로 반도체 도체 부도체 똑같은 이야기예요 되죠? 그래서 부도체의 경우는 우리가 유전체 혹은 절연체라고 불러요 부도체는 부도체는 다른 말로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절연체 혹은 또 다른 말로 모든 물질들이 유전체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왜? 유전율을 가진 입실론이라는 값을 가지기 때문에 어쨌든 부도체는 절연체예요 절연체 그리고 이 유전체라는 말은 이 모든 물질들은 뭘 가지고 입실론이라는 값을 갖고 유전율이라는 값을 갖고 있어요 이 유전율이 의미하는 말은 그 물질이 얼마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를 많이 축적할 수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양이에요 알겠죠? 유전율 유전율이 크면 클수록 그 물질은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화를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적게 모아요 많이 모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이 모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 물질은 전기 에너지를 많이 축적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터리를 사용할 때 유전율이 높은 물질을 써요 그래야지만 용량이 큰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를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 유전율 입실론이라고 표현되는 놈이에요 어쨌든 이런 부도체는 저런체 유전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체라고 하는 놈이 있다 그러죠? 도체? 도체라는 놈이 있어요 이 도체는 도체는 아까 말해 원자핵에서의 체외각 전자의 구성률이 작다고 그랬죠? 쉽게 자유전자가 생성되는 즉 전도 특성을 가지는 물질을 도체라고 해서 됩니까? 하지만 부도체는요? 그죠? 전도 특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그랬죠? 하지만 하지만 부도체의 경우에는 전도 특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전기적인 특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저장하는 물질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도체의 경우에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화가 놓여져 있으면 도체 같은 경우는 쉽게 분리가 돼요 하지만 부도체는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내가 에너지를 주게 되면 이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주게 되면 이놈이 분리는 안 되지만 전기장이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전기장이 가졌다 가정을 하면 이놈은 특정 방향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딱 끊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쭉 늘어나요 이걸 우리가 뭐냐 유전 분극이라는 말이세요 하면 전기 다이폴 이걸 우리는 다이폴 다이가 뭐예요? 두 개죠 두 개 폴은 극이에요 극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양쪽에 섰다 이 말이야 이런 의미로 다이폴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걸 다른 말로는 유전 분극이라는 말이세요 유전 분극 그러면 이놈이 전기 에너지 외부에서 가했을 때 이놈에 의해서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쭉 늘어서죠 그러면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딱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돼요 특정 거리 뒤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전기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기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놈에 의해서도 됩니까? 따라서 이렇게 전기적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외부에 에너지를 주면 그 에너지에서 거기 섰으니까 요 안에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됩니까? 무슨 말인지? 요게 바로 전기 에너지가 저장이 된 거예요 요 안에 요 안에 거기서 배터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요 놈이 뭘 발생시켜 전기장을 발생시키는단 말이에요 전압을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터리를 꼽으면 어떻게 돼? 해로를 구동시킬 수 있어요 전압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럼 요건 뭐? 새로운 하나의 전압원으로 설 수 있는 거야 이게 배터리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요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다? 부도체요 되죠? 반도체는 어떨 때는 도체가 되었다가 어떨 때는 부도체가 되었다가 요런 놈이 바로 반도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원자 구조 중에서 몇 가지 파라메타의 물리량을 좀 기억할 게 좀 필요해요 뭐냐면 원자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구성이 돼 있다고 그랬죠 이때 양성자가 가지는 전기 전하의 양이 있어요 이거는 또한 계도에 전자가 있다 그랬죠 전자 전자가 가지는 또 뭐? 전하의 양이 있어요 양성자는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그리고 양성자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은 같아요 부분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양성자가 가지는 전하의 양은 얼마야? 1.6 곱하기 10의 몇 승? 마이너스 그죠? 19승 쿨릉이에요 요만큼의 전하의 양을 가져요 전자는요 크기는 똑같아요 근데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릉 요만큼의 전하량을 가진다 요 전하량을 꼭 기억해야 돼요 무게 질량은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은 같아요 중성자는 전하량이 없어요 제로예요 그죠? 중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전하량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질량은 양성자와 전자에서 보통 양성자가 무지 무거워요 뭐보다? 전자보다 몇 배 무거웠냐면 한 1800개 무거워요 정확하게 한 1840배 정도 무거워요 하지만 그 질량은 여러분 기억 못해도 돼요 그죠? 요정도 그 다음에 양성자의 무게가 전자 무게보다 무지 높더라 한 1800배 정도 높더라 하는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핵의 비중이 무지 크다 이 말이에요 1800배 이상 무거우니까 전자보다 무슨 말겠죠? 그 중성자도 어떻게 해요? 1800개 무게가 똑같아요 두 개가 그럼 요 놈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무게는? 총 핵의 무게는? 그죠? 1800배 이상 1800배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비중을 가지고 해요 핵이 전자보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원자의 구성 입자들의 특성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정전 유도라는 게 정전 유도 정전 유도라는 게 있어요 자 정전 유도는 뭘까요? 자 정전 정전이라는 말을 좀 알아야 돼요 정전 자 정전 현상이라고 그랬죠? 아까 대전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정전은 뭐예요? 정전 그죠? 정지 상태에서 이야기 전화가 어떻게 했다? 정지되어 있을 때 발생하는 정기적 현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일렉트릭 스태틱이라는 말 스태틱 자 다이나믹은 뭐예요? 동쪽이 움직인다는 말 스태틱은 정지했다 스태셔너리는 정지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렉트릭 스태틱 하면 이걸 정전이라는 말이에요 정전 정지해 있는 전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정기적 현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게 바로 정전 유도 현상이에요 정전 유도 현상은 모든 물질에서 다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 열 에너지를 가한 어떤 물질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대전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책에도 그림이 나와 있어요 대전체라는 거지 대전체 그림 1-1이에요 자 대전체는 어떻게 돼요? 이 놈이 플라스 혹은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됐다고 생각하면 그럼 플라스 전화로 대전됐다고 생각해봅시다 한쪽이 이렇게 보라스로 대전되어 있는 대전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어떤 금속도체를 가정해봅시다 금속도체 여러분 절연이 되어있다고 한다면 무슨 말일까요? 절연이 됐다 외부의 어떤 정기적 현상에 반응을 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코일의 모터 같은데 혹은 코일을 감을 때 우리가 솔레노이드 같은 거 솔레노이드가 뭐냐면 이런 봉에다가 에나멜 피복이 그 뭐 한금색입니까? 좀 그 뭐야 여러 설탕 녹여가지고 그 뭐 묶는 거 보면 색깔이 좀 붉은스름하게 나오죠 그죠? 그런 색이 에나멜 피복이라고 불러요 그걸 구리선에다가 피복을 시켜놔세요 구리를 피복을 입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선을 감으면 서로 붙죠 붙어버리면 어떻게 단순히 일어나요 쇼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전력은 뭔대로 흘러버려요 그러면 전력 다 나가버려요 실체가 차단되버려요 여러분들 한 번씩 집에서 대지코에 한번 해보세요 하다가 죽지는 말고 어떻게 하냐면 대지코 양쪽 두 개 있죠 자 전원에게 두 개 이렇게 있어요 그죠? 어릴 때 궁금하잖아 내가 젓가락 세 젓가락 두 개를 들고 양쪽을 푹 찌르면은 과연 내가 죽을 거 살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죠 그런 욕구가 한 번씩 일어나잖아 그거 보고 있으면 안 일어나는가 보네 일어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두 개를 젓가락 두 개를 세 젓가락 두 개를 꼽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 죽어요 죽습니다 사람이 팍 갑니다 그냥 그죠? 그런데 만약에 카지만 사람 인체도 제형차이긴 하지만은 물이 많으니까 쇼트가 날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위에 집 스위치가 탁 떨어져요 가절류가 흘러갖고 도란서에 여러분들 보면 차단기 있죠? 차단기 차단기면 스위치 막 있잖아 거기에는 휴즈라 옛날에는 휴즈 같은 게 달려 있었어요 차단기 뭐냐 이렇게 생긴 거 내려고 올리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이 안에 보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금속 봉이 들어있어요 중간에 끼워요 여기 금속 도체예요 구리로 만드는 놈이 두꺼워요 전류가 많이 흐리면 흐릴수록 이 놈은 폭이 넓어야 돼요 많은 전류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차단이 돼요 딱 끊어져요 어느 일정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끊어지게 만들어놔요 이걸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집 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 다 나가요 그냥 다 파괴돼요 지가 필요로 하는 전류량이 있는데 그 이상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큰일 나요 왜? V는 IR에서 오메 법칙이에요 I는 R분의 V죠 숏이 됐다는 얘기는 저항이 0이 됐다는 얘기예요 저항이 0이 되면 전류는 얼마가 돼요? 무한대가 돼요 전류가 무한대 흐른다 무한대 흐르면 모든 전자제품 지금 저기 카메라도 있지만 컴퓨터도 있죠 다 타버려요 그냥 내부 부분들이 그럼 전부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휴즈를 달아요 전류가 팍 흐르면 여기 끊어져요 몇 암페어 이상의 전류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그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끊기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요즘은 이걸 안 하죠 집에 가면 이런 판넬의 판에 보면 스위치가 달려있어요 온오프 그죠? 이게 안에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전류가 흐르면 이게 턱턱 떨어지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오프가 되도록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꼬아보면은 자 그런데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죠?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죠? 아 그 절연체 얘기하다가 그죠? 그래서 이런 쇼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구리선을 사보면 상용화된 구리선을 사보면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아까 좀 붉은 빛이 나는 곳으로 입혀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연체가 묻어져 놓는 거예요 그래서 코일을 감아도 어떻게? 두 개가 붙어있지만 그 중간 사이에 절연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믿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절연 종이를 밑에 깔아요 깔아서 감아요 코일을 만들 때 그러면 절연 종이를 중간중간 대고 까니까 어떻게? 또 두 개가 안 붙겠죠? 절연을 시켰다는 얘기는 외부의 정기적 영향을 안 받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절연을 시키게 되면 이 놈은 항상 도체지만 상온 상태의 열 에너지를 받겠죠? 받으면 이 놈은 분리가 되니까 전류가 흐를 거예요 안 흘러요 상온에서는 흐를 것 같지 않아 자유전자가 됐으니까 도체면 상온이 열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최외각 전자들이 막 자유전자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요한에는 자유전자가 무지 많을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여러분들 금속, 도체 이거 금속이잖아 내가 쥐면 감전돼야지 감전 안 되잖아 그렇죠?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요한에는 자유전자가 무지 많아요 많지만 이 자유전자의 운동 방향은 지 마음대로 불규칙해요 랜덤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동서남북 지 마음대로 방향으로 움직여요 브라운 운동을 한다고 이야기하거든 브라운 운동할 때 이놈이 운동 방향을 평균화 시키면 어떻게 돼요? 운동 방향이 0이 돼버려요 그 말은 자유전자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상세에 대해서 안 움직이는 얘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전류가 흘러야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상온에 열 에너지를 파다가 금속 도체 같은 거 그럼 전류가 흐르면 손을 쥐면 다 감전돼야죠 우리가 감전 안 되는 이유는 이놈들은 랜덤하게 운동하기 때문에 전자들이 운동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다 상세에 또 사라져요 전자의 운동하는 크기가 알겠죠? 그게 이놈이 운동을 하기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바깥쪽에 비로소 물려야 돼요? 전극을 대고 브라우스를 마이너스에 에너지를 가해줘야지만 브라우스에 있어서 전자들이 이쪽으로 배열해서 이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특정 방향으로 그때 비로소 전류는 이렇게 흐르기 시작해요 해로를 만들어줘야지만 어떻게? 전류가 흐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냥 있을 때는 전류가 안 흘러요 됩니까? 그리고 절인을 시켜놨어요 자 그러면 자유전자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브라우스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중성화된 상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저련되어 있으니까 그때 이 대전체를 가까이 붙여요 가까이 붙이면 이게 어떻게 해요? 이쪽 한쪽 증거 끝에 브라우스를 인간과 똑같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놈이 분리가 돼요 그렇죠? 브라우스는 밀려가죠? 마이너스는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두 개의 전하 사이에서 브라우스와 마이너스는 어떤 작용? 인력 작용을 받습니다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서로 그 다음에 브라우스와 마이너스 두 개는 청력이 생겨요 서로 밀어내요 되겠죠? 따라서 이제 브라우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금속도체 중성화된 금속도체로 쭉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이쪽 한쪽 면에 브라우스가 그렇죠? 브라우스를 인간시킨 것과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브라우스는 밀리겠죠? 여기로 쭉 밀려 이쪽으로 가요 마이너스는 잡아당겨요 여기로 와요 그림에 보니까 그래서 도체 끝에 어떻게 브라우스와 마이너스가 생긴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정전유도현상이라고 불러요 뵙니까? 뵈요? 그렇죠? 이런 현상을 우리는 정전유도현상이라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 놈 이 놈 것도 브라우스와 마이너스가 어때요? 두 개는 서로 잡아당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끝에는 마이너스가 이 끝에는 브라우스가 분포하는 정전유도현상이 발생하더라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브라우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를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는 뭔 말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브라우스하고 정전유도현상의 도체 마이너스하고 이 사이에서는 어떤 힘이 작용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놈과 이 놈 사이에서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할 거예요 얼마만큼? 모르죠? 아직은 그렇죠? 그리고 이 전화와 전화 사이에 발생하는 이런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기적 일렉트릭 폴스라는 말을 써요 전기력이라고 그러고 이걸 F 이렇게 표시해요 힘은 벡타예요? 스칼라예요? 힘이 스칼라야? 내가 이 친구 이런 농담을 하면 안 되지 예를 돕기 위해서 내가 열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친구를 이쪽 방향으로 팍 때렸어요 힘을 이 방향으로 줬죠 이 친구가 어디로 가요? 이 방향으로 가요 그렇죠? 이렇게 팍 때리는 이 친구가 저쪽으로 갈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힘은 크기와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힘은 벡타예요 벡타 그래서 이 두 놈의 전화 사이에서는 전기력이라는 힘이 발생하고 전기적 전화의 사이에서 발휘하는 힘이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전기력이라고 불러요 일렉트릭 폴스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이 F는 벡타예요 그리고 이 힘의 양이 얼마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바로 쿨롱이라는 프랑스의 해군 제독이에요 제독 군함 대빵의 어떤 제독인 쿨롱이라는 사람이 이 두 전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기력 F를 계산을 해요 실험적으로 그리고 이때 이 전화는 움직이는 전화가 아니고 정지에 있는 전화 사이에서 이야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무슨 전기력? 정전기력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움직이는 전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기력은 알겠죠? 됩니까? 일렉트로스테틱 폴스라는 말을 쓰게 돼요 어쨌든 그냥 쉽게 하는 건 전기력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F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그러면 프랑스 제독이었던 쿨롱이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하냐면 자 벽에 벽 벽에다가 출락 달아요 무게중심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도체구에 도체구 대전을 시켜요 됩니까? 쉽게 해서 여기에 플러스로 대전을 시켜요 요 놈에 그죠? 그럼 정전주도를 시켰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특정 거리만 가지고 와요 되겠죠? 그럼 요 놈과 요 놈 사이에서는 거리가 R만큼 떨어진 거리에 딱 돼요 플러스 플러스니까 어떻게 돼요? 밀리겠죠? 청력이 생기니까 그죠? 요 쪽 방으로 밀려요 그런데 여기는 실을 달았어요 무게중심을 딱 잡아가지고 그러면 요렇게 밀리면 어떻게? 요렇게 가겠죠? 그죠? 회전할 테니까 실이 맞습니까? 요렇게 두 개 놓여줬으면 요걸 내가 이렇게 밀었단 말이에요 밀으면 요렇게 가요? 아니죠 돌겠죠?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전한 각도를 계산을 해요 각도를 계산을 해서 실제 요 두 놈 사이에서 발생한 힘을 이 사람이 측정을 계산을 해봐요 그래서 만들어진 시기 전기력 F는 요 두 개의 전화의 양을 막 다르게 해요 다르게 했더니 처음에는 예를 들어 1 1 근데 여기 2 2가 되니까 오! 이 돌아가는 각도가 더 커지더라 말이에요 힘이 더 세지더라 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열도 내리기를 요기에 전화를 Q1이라고 하고 이걸 Q2로 Q2의 전화라고 가정한다면 Q1과 Q2 두 전화의 꼽에는 요 놈이 힘의 크기가 비례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되죠 그리고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돼요 작용하는 힘이 작아지겠죠 거리가 멀어지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가까워지면 더 힘이 더 커질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커지느냐 두 전화와 전화 사이 떨어져 있는 거리에 대해서는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밝혀요 이 사람이 쿨롱이라는 사람 되죠 그리고 정확한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쿨롱 상수라고 하는 K값 요 값을 곱해서 정확한 F를 계산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실험식을 만들어요 이 사람이 되겠죠 이때 K는 쿨롱 상수고 이거는 뭐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이라는 값을 가져요 이 값을 계산하면 9 곱하기 10의 구성이 구성값이 돼요 그래서 계산할 때는 이걸 그냥 가지지 말고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9 곱하기 10의 구성값으로 계산을 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때 입실론 제로라고 표현되어진 요 놈 요 놈의 중요한 물리량이에요 자 입실론 제로는 진공 상태에서의 유전율이에요 유전율 아까 유전율이 뭐라고 그랬죠 그 물질이 뭐하는 거 뭐하는 능력 전화를 축적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그 능력 어느 정도를 축적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상수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입실론 제로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공기 물 뭐 이런 게 아니고 공기를 다 뺀 우수공간 진공 상태에서의 유전율값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입실론 제로는 딱 절대 상수 중에 하나에요 중요한 값이에요 요런 만큼의 크기 값을 가져요 요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진공 상태에서의 유전율은 얼마다 8.85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이고 단위는 패럿 퍼메타에요 패럿 요런 단위를 갖고 있다고 알고 계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런 값을 가지는 것이 진공 상태에서의 유전율이더라 유전율에 대한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이 곱해져서 두 점전화 요건 전화 전화인데 하나의 점이라고 가정해서 점전화라고 보통 불러요 이 점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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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기력 F는 요렇게 생기더라 하는 사실을 누가 쿨롱이라는 사람이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적으면 어떻게 돼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 분의 Q1 Q2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벡터라고 그랬죠 벡터로 표현하면 자 요 놈의 벡터 방향은 A R 방향 요렇게 표현해요 이게 소문자 A에 해설시우면 크기는 1이고 방향만 나타내는 단위벡터를 의미해요 일반적으로 혹은 다른 문제에서는 I벡터 J벡터 K벡터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요것도 단위벡터를 표현하는 표현식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요렇게 표시를 해요 그리고 아래쪽에 참자를 붙인 거는 이 단위벡터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다 요점 Q1이 있고 여기 Q2가 있어요 두 개에 이어진 선분벡터 요걸 R벡터 R이라고 불러요 그리 R이죠 R이 여기에서 요 방향으로 가면 요 놈이 갖는 힘이라면 요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랬죠 요 놈이 받는 힘이라면 요 벡터가 되는 거예요 반대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 방향을 향하는 벡터라고 가정한다면 요게 크기는 1이고 방향이니까 A 선분벡터의 방향과 같다 요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AR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 요 놈이 의미하는 바는 요쪽으로 향하는 힘을 계산한 거란 말이에요 요쪽으로 향하는 힘은 요기다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는 붙여주면 돼 반대 방향이니까 요런 식으로 벡터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맞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쿨롱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쿨롱의 법칙 두 점전한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기적인 힘 그 정정기력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쿨롱의 법칙이다 중요합니다 억수로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게 교과서 몇 페이지입니까 그죠 이 페이지의 맨 마지막에 노는 시계에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힘이니까 단위는 뉴톤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그 다음 페이지를 쭉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가 벡터하고 스칼라를 소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줄게 요런 것들이 왜 이렇게 요런 식으로 표현되는가 요 개념이 없으니까 즉이 대체 무슨 말인가는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요런 증기작약적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요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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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되어지는 자 소학적인 표현 그중에서 벡터에 대한 표현 이걸 소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건가 아까 전에 스칼라 그 다음에 벡터 프로덕트 이야기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드셈 뺄셈 그죠 벡터는 나누셈은 없어요 알겠죠 드셈 뺄셈 그 다음에 곱셈 알겠죠 그 방향을 표현하는 벡터 그 다음에 일반 벡터 구하는 방법 그걸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걸 가지고 요 내용들을 다시 보면 아 이런 벡터의 크기는 요렇게 표시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다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쿨럭 정전기력의 쿨럭 법칙까지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벡터에 대한 가장 간단한 연산 방법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